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1차 체제가는 14억 5천만원입니다. 보증금은 1억 4천 5백만원이며 입찰일은 2021년 6월 14일에 진행해져입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 내면 아파트 경매 물건은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계롱역, 8호선 문정역 생활권으로 서울 문정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송파 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송파구 문정동 문정 내면 아파트는 125동 14층으로 전용면적 37평에 분양면적은 44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준으로 14억 5천만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체제가로 오는 6월 14일에 1차 입찰이 진행해져입니다. 보증금은 체제가 10%인 1억 4천 5백만원이며 입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정 내면 아파트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평균가는 15억 5천만원, 매매하당가는 15억원, 매매상당가는 16억 2천5백만원입니다. 전세가는 7억 6천5백만원에서 8억 4천만원까지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예방을 살펴보면 삼성물산이 시공하여 2004년 9월에 사용성인된 아파트로 31개동에 1696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9대이며 갱매물건은 18층 중 14층 44편용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3년 3월 29일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억 6천5백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총액은 18억 8천5백13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는 신권으로 아직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현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서 및 전입세대 연락금과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위로 예상되며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사항이니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입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가스 한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매각대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서울의 경우 정부 부동산 대책에 의해 투기 가열적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경매물건과 동일평행대가 2021년 3월에 19층이 17억 3천만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정레미안 아파트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동일평행대 효과가 25원대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등을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부동산을 통해 시세 및 수급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 매각사대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10% 매각률은 86% 갱쟁률은 1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여름 매물이 1차 입찰의 감정가 이상으로 낙탈되고 있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물건과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레미안 아파트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